안녕하세요 암믹입니다. 오늘도 다키스트 던전 140주차 드디어 마지막 보스인 것 같네요. 안대를 들어가서 여백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작을 잡을 때는 누군가 한명 보호를 해줘야 되고 딜러를 그 딜러만 미친듯이 공격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놀기 때문에 다 방어 아이템 차고 있고요. 심지어 얘는 순교자의 봉인까지 차고 있고 딜은 얘 혼자 다 한다. 꼭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명한테 몰아주는 작전이기 때문에 아무나 딜이 센 놈 하면 되는데 상대 방어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개사기 캐릭터 하나 몰아주는 그런 작전이 가장 편안하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요게 일단 들어가면은 보스를 잡고 나면 못 나와요. 그리고 신경 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잠깐 이건 왜 하나 더 있냐 요거 하나 더 보다는 일단은 그냥 한 칸 비우고 갈까요? 갑시다. 보스 잡고도 상당히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와버리면 끝까지 돌질 못해요. 사실 뭐 끝까지 돌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세트 아이템 얻으려고 더 돌는 거긴 하는데 세트 아이템 사실 계속 들어가면은 주는 석상이 있거든요. 사실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가보도록 하죠. 여기 잠긴방 들어갔다가 뒤로 백하게 생겼네 잠깐만 얘는 왜 쇄약이야 시작부터 평소에 좀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세요 왜 그래 도대체 오우야 이건 좀 크리가 터진 데 오냐 별거 없죠. 별거 없죠. 군대 같은 거 아낄 필요 없고요. 데미지가 뭐 그렇게 쎄 보이진 않는데 그 이유는 상대가 불경이라서 그런 거고요. 투표 필기한테는 엄청 쎕니다. 뭐 스트레스야? 금방 해소되겠죠? 시절대기 없는 걱정이고요. 주율이 벌써 14하나 쌓였네. 강아지랑 힘을 합치니까 좀 쏠쏠하긴 하네. 음 초상 하나 들고 갈까요? 빨간 열쇠는 어디 있는 걸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초록 열쇠 여긴 파란 열쇠 뭐 그렇기 때문에 설마 여기 빨간 열쇠가 있었나? 삥 돌아서 보수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뒤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친구 있으면은 껍질 하나 까줄까? 좀 아까운데 근데 다시 올 일은 없어요. 아니 다시 올 일 있을 수도 있겠다. 저기 가서 빨간 열쇠가 나오면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남겨놓죠. 얘 머리가 왜 이렇게 커? 더 보이게 크네요. 아무 일 없는 곳을 그냥 갈 때가 가장 위험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거든. 전투를 하면 차라리 난데. 아 저거 아이템 주는 거였죠? 합으로 여는 거. 열어봅시다. 칸은 가득 차 있는데 여는 이유는 음 그냥 여기 뭐가 있는지 다시는 궁금하지 않도록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한참 걸어야 돼요. 왜 맵이 이따구로 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QA를 했을 텐데 내가 게임을 못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빈 곳을 다시 걷는 경우가 조금 있으면 분위기를 즐긴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건 계속 같은 곳을 백트레킹이라 이게 백트레킹이 이게 약간 2000년대 유산이거든요. 게임 초창기부터 있었던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보스까지 가면 텔레포트해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누가 걸어나가고 싶어 합니까? 개선이 됐었는데 이게 로그라이크다 보니까 개선이 전혀 안 돼 있죠. 사실 로그라이크도 아니잖아 이 판은 이 판은 매번 똑같죠. 문제가 있다. 길을 아는 사람은 물론 백트레킹을 할 일이 없겠지만 2회차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된 게임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두 번에 뭐 이런 게임 아니잖아. 이렇게 자꾸 쓰지알득없이 걸어다녀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실망이다. 뭐 게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망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워낙 갓게믹이긴 한데 지금도 85% 할인하고 있죠. 공짜로 푼 적도 있고 툴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소닉분기점을 넘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소닉분기점 넘어도 또 리마스터해서 팔아먹고 그런 놈들이 뭐 쐈고 쐈으니까 락스타가 그런 거 좋아하죠. 계속 거롱뱅이들이네? 상당히 의미 없군요. 이쪽쪽 다 빨리겠네. 감정이 있었어. 보여야 말이지. 이거 약간 여백자 호위병 같은 건가요? 약간 얘는 왜 피해 욕망 하나 때문에 그런 거야? 초자연 현상과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자, 여백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걷느라고 억울하지만 그런가보다 하는 거죠. 여기 열쇠가 하나 있긴 하네. 이게 무슨 색일 거야? 파란색 주는 거 아니야? 여기 열으라고. 양아치죠. 빨간색 주면은 말이 안 돼. 통과할 수가 없어. 그럼 더 이상. 상당히 셀떼기 없는 걱정이고 뱀의 영상은 쓸 필요 없습니다. 얘가 방어해 줄 거니까. 일단 방어력 30% 있죠. 병중률이 89%라는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10% 올려줄 거니까. 치명타가 좀 팍팍 터졌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미친 거 봐서 이거. 걸어오느라고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연애편지 가슴에 박히면은 공격을 하면 터지죠. 견디면서 싸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는 1인 몰빵으로 일단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갑시다. 이거 보호받음이 되게 자주 풀려요. 터닝 빨리 가가지고. 계속 계속 보호를 해줘야 돼요. 크리가 좀 많이 터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대단원을 쓰시면 안 되고요. 정신이 나가셨나요? 계속 노래나 부르세요.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터트릴까 지금? 괜찮은데? 빵이. 안 터지네. 데미지 4.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초반은 견딜만해. 나중에 데미지가 미쳐서 그렇지. 왜 자꾸 왜 앞으로 와. 선생님 뒤로 가세요. 뒤로. 너 스트레스 1하고 버프 줘야지. 우리 턴을 왜 이렇게 빨리 잡으세요. 좀 천천히 잡으셔도 됩니다. 이 강아지는 미칠 것 같죠? 못 견디고. 못 견디고. 힐 받고 터지고. 18 데미지. 아주 좋고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강화보다 미치는 게 더 두렵네요. 그렇지. 크리가 터져야죠. 그래야 좀 딜이 들어가지. 딜러가 한 명뿐인데. 계속 보호를 해줘야죠. 아니 얘는 폭발 한 번 했는데 거기에 또 아니 크리를 몇 번을 참아주세요. 미친 인간아. 심하네. 사면 크리였네. 여백작이 디자인이 참 이쁘긴 하죠. 그렇지. 33씩. 꼬박꼬박. 넣어줘야 그나마 좀 딜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딜이 들어가는 건지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좀 공격을 당해야 되는데 얘가 좀 공격을 당해야 되는데 오우야? 됐네 됐어. 25% 터졌고요. 전체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은근히 쏠쏠이 맞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얘 좀 공격하라고 회피가 40이나 올라갔는데도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스킬이 아닌가봐요. 이 친구가 미치면 안 되죠. 메인 딜러인데 아니 이 친구가 미치면 안 되는 게 더 맞는데 섞임 짜증나는 스킬이긴 해. 강아지 먹고 한 번 때리고 싶다. 근데 종양이 달려있는데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체력이 정말 남아 돌면 그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적시세요? 아 크리 안 때리면 이거 언제 죽이냐고요. 크리 좀 팍팍 때려주세요. 팍팍 딜러는 좀 더가 좋을 걸 그랬나? 근데 이 작전이 가장 되게 무난한 작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놈 몰아주기 되게 안전하고 일반적인 덱을 구성해왔는데 딜러가 한 명이다 보니까 좀 한땀 한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네. 팍팍 나가지 못하고 얘 스트레스 버프를 더 아이템을 챙겨올 걸 그랬다. 되게 약소하네. 느낌이 원래 한 18에서 20 정도까지 해소가 돼야 되는데 힐 2씩 해소가 되니까 상당히 약소하네. 아 힐을 20씩 하네. 미친 거 종양 하나씩 다 달고 다니는 거죠. 연애 편지 스킬 이름도 참 좋아. 가슴에 뭔가 묵직한 게 달린 거죠. 자꾸 생각나는 그녀 종양이다 이 말이야 야 얘 박정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종양만 해도 끔찍하네 힐 안 하고 턴 넘기고 마 종양 터뜨릴까? 어차피 다음에 1 할 건데 구경하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자 다음에 18인가요? 아 미쳤네 두려움 두려움 피학적 보단 낫네 힐을 안 받으면 그게 제일 골 때리죠 얘가 가슴에 달면 안 되죠 힐 해주면 되긴 한데 타트리고 타이밍 잘 맞춰서 터뜨리는 것도 작전 얘기네 아 이 새끼 넘기네 이거 딴 놈이 미치는 걸 방지해야 될까요? 이놈이 선 넘는 걸 방지해야 될까요? 진정무기로 돼지면 안 되니까 일단 막아줘야 될 것 같고요 내가 터뜨리고 힐 할까? 어차피 힐 할 타이밍이거든 그리고 혼자서 때리니까 좀 깝깝한 감이 있어 정확하게 체력 다음만큼 회복이 됐고요 뒤로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다시 앞으로 보내드려 공수는 남아도니까 맞고요 방어를 해줘야겠지? 종양이 달릴 근데 안 달렸는데 그냥 공격하면 어때? 아 이거 방아지 끝났네 방아지가 끝나버렸어요 종양 쳐맞고 뭐 그럴 거긴 한데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체력을 깎아놓읍시다 나중에 일해주고 그러지 이럴 때 쓰면 안 되고요 이미 저 맞았으니까 그리가 별로 안 터져요 여유 있을 때 종양 터뜨려주고 그러면 돼 딱 맞아 본인이 미쳐서 또 탄을 넘기면 안 되겠죠 저 스킬이 어딜 봐서 탈의야 뭐가 떨어졌는데 다시 채워주시고 너도 딜러해라 안 되겠다 이게 좀 오래 걸린다 추를 80%밖에 안되는데 왜 추를 안 당해 음 이 친구 많이 맞았구만 자기 할 걸 그랬나 이거 71이면 한방에 미칠 수도 있는데 안 맞겠지 뭐 너도 공격해 안되겠다 이거 못살겠다 못살겠어 그래 둘이 공격하니까 좀 살만하구만 한 턴에 한 5,60분 떨궈야지 아 요분 거의 오셨네 아 연액편지 거기 붙이면 힐 해주면 되죠 응 힐 해주면 돼 아 집중공격하면 좀 곤란한데 다 미쳤구만 누가 미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미칠까 그게 아니라 동시에 다 미치는구만 대단원 찍어버릴까 스트레스 두배로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43인데 한 60, 5,60 때릴 거란 말이야 조금만 기다릴까요 다음에 기회가 오겠지 일단 대신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음 요게 말입니다 지금 돌진하면은 일단 데미지가 싸들어가고요 이 다음에는 공격을 못하는데 18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종양이 터지는 거라서 방패로 안 막아질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공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패를 계속 박아주는 게 좋겠네 얘 내가 공격하고 얘가 턴이 오네 아 진짜 최악이네 순서가 안전하게 할까요 안전하게 합시다 아니요 자꾸 맨 앞열로 와 와도 아 그리고 나서 다시 딘열로 가졌네 잘했어 잘했어 이거 크게 터집니다 지금 못써요 26인데 18 터져 얘도 터질 예정이야 그럼 히히 부족해 그럼 다시 그냥 걸어다녀 어차피 공격 못할 운명이었네 얘는 계속 보호해주시고 오케이 좋았어 거기야 아 기절했으면 좀 많이 실망할 뻔 정수 같은 건 깔끔하게 먹어주시고요 이번 턴만 좀 잘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8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얘가 피를 빨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뻥이요 어 이거 막아지네 피해 차단으로 개작이잖아 당연히 안 막아질 줄 알았지 내부에서 터지는 거라 이분은 강인한 정신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고요 막아줘야 되는데 아 피해는 근데 이게 피해가 종양이 안 먹힌다는 걸 아니까 방패 파괴자 둘 들어와서 미친 듯이 공격해도 그냥 되네 누가 막아줄 필요 없이 방패 파괴자 왜 이따구로 디자인했어요 빨리 공격해서 죽읍시다 심장마비로 돼지 그 전에 104인데 아 넘겼냐 나 대단한 쓰려고 그랬는데 문에 크리 터지겠지 안 터지네 아 이거 나가면 노잼인데 이거 다 돌아야 되는데 싸우고 나서도 일단 쳐 다 18x18x18이거든요 이번에 터지면 요게 아마 마지막 강화일 듯 그 다음엔 심장마비로 그래서 빵될 것 같거든요 음 18 찍어? 요게네 다음이 18이구나 음 요거 심장마비 걸리면 큰일나겠죠 얘를 좀 더 세팅을 스트레스 세팅으로 해왔어야 되는구나 처마질건만 생각해가지고 세팅을 저쪽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 음 65 남았는데 얘가 세턴 남아있는게 좀 걱정이긴 한데 한 방울 까고 터트리고 힐하면 대충 되지 않을까? 터주세요 응 그래 거기야 기절은 아니지 아 힐하네 아 힐하네 피하지 크리 아닌게 어때요 아 힐을 못하네 미친 안 바꿔준대 어휘검 어휘검 위험을 무릅쓸게 아니었어 이거 크게 터지거든요 본인이 심장마비로 뒤지시면 안되고 키에 차단이 저렇게 터지면 안되는데요 얘 공격할때 막아줘야되는데 다 써버렸네 데미지 18 들어오는데 조졌네 일단 방패도 못쓰죠 아까 힐을 못해가지고 계속 방패만 쓰면서 천천히 했으면은 사실 위험한일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지겨운거라 그래서 돌이 공격하는 멍청한 짓을 좀 했다가 내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혼자 바쁘세요 뭐 변신했다가 풀었다가 공격을 좀 해서 끝을 내고 싶은데 방어가 너무 높아 이렇게 노래만 할거면 아이템 세팅을 따르게 해왔어야 되는데 버프 주일 여유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여유 따위는 없네요 39 이제 대단한 승은 끝나는데 앞으로 불러오지 않으련? 이럴땐 또 귀신같이 안 불러오죠 아 이거 조졌어 나머지를 탐사를 못해 이게 애들이 다 미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짐작마비 걸린단 말이죠 아니 여기서 치명타가 터진다구요 외복이 치명타로 되진 않았네 다 못 돌아오겠는데 망했는데 악어하고도 싸워야 되거든 이 상태로 어떻게 써 노잼이네 노잼이네 이십 아니 일렬로 좀 끌어다줘 여기 심장마비 걸렸네 미친 그것도 둘이나 아니 너는 왜 걸려 아니 이게 죽는다고? 갑자기 이 안에 힐을 못해 미친 아니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터진다고? 개 열받네 지금 나머지 못 도는 것도 열받는데 이거 심장마비로 다 죽잖아 랩 배틀하다가 낙치라고 개 조졌구요 개 열받네 이대로 돌아 이대로 도를 수 있어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못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라도 잘 수 있나네 잠자도 근데 도움 안될걸요? 걸어가다가 기절해요 기절하면 또 밥 먹고 그러면서 버틸 수 있나? 배가 불러서 밥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랩 배틀로 한 턴에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와 이건 진짜 억울하다 이거 다 돌아보려고 일부러 세팅을 했는데 여기 열면 또 파란 열쇠이고 파란 열쇠 먹고 나면은 여기 아마 악어 한 마리 있을 거거든요 아마도 근데 조졌네요 음 조졌어 가볼까? 중간에 뭐 체력 회복해준 데 없잖아 스트레스 해소 골통붐 하나 있긴 한데 빨간 열쇠가 하나밖에 없죠 일로 못 가고 최악이네 심장마비 걸려서 돼지는 꼴을 꼭 봐야겠어? 개꿀잼일 것 같긴 해 아 저게 나오네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스트레스를 주는 애네? 좋을 리가 없잖아 아 심장마비 걸렸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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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죽어 죽어 에이 개망 죽었냐? 잘 갔어 안되는 거죠 이건 아휴 다 죽었구나 한 명 살아남았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외로운 생전자 도전과자 달성 야 개꿀이다 이걸 위해서 일부러 죽였나? 어쨌든 음 개망했습니다 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애들은 다 죽이고 게다가 까마귀 버프까지 먹은 되게 훌륭한 애들이었는데 뭐 하여튼 요렇게 140차 마무리가 됐나요? 제가 사실 요게 지금 라켓스 던전을 하는 이유가 한 주 한 주 끊어서 녹화하기 쉽다는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한 주차가 한 시간이 넘게 걸려 그래서 요 보스 요물 좀 다 모으고 농장 끝까지 도는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좀 그리고 공략 좀 하고 덱 소개 좀 하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편안하게 우려먹으려고 매일매일 영상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루 영상 찍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슬슬 마무리 각을 좀 잡아보고 하루에 한 20분 정도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또 다른 게임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공략까지 마무리하고 그렇게까지 할려면 앞으로 한 그래도 한 10번에서 15번은 더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재밌것은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일단은 다음에도 다키스 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